말로 하는 인공지능 쇼핑 시대! 이제 btb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주문해 보세요. 먼저, 스마트폰에 SK스토어 앱을 다운받아 회원 가입해 주세요. 다음, 누구 앱에서 설정 페이지로 들어가 SK스토어 계정을 연결한 뒤 결제할 수단을 선택하여 등록해 주세요. 상품을 받으실 배송지를 입력해 주세요. 배송지 주소까지 등록하면 사전 설정 끝! 준비됐다면, btb 리모컨으로 인공지능 쇼핑을 시작해 볼까요? SK스토어 틀어줘 SK스토어 채널에서 판매 중인 상품이 마음에 든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주문해줘 음성으로 주문을 요청하면 TV 화면에 상세 주문 화면이 나타납니다. 말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첫 번째 마지막, 원하는 수량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화면에 내가 선택한 상품 정보가 보입니다. 모두 맞는다면 결제를 진행해 주세요. 결제해줘 SK스토어 계정에 연결된 결제 방법으로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인공지능 누구가 탑재된 btb SK스토어 서비스로 더욱 편리해진 일상을 경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려 6 5 6